한 주간의 복지계의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92호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간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로 하는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취업 제한 대상 기간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학대 범죄와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는데요. 개정안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혜지 의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필수적인 권리지만 장애인들은 차별과 범죄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면에서는 서울시가 노숙인과 쪽방 주민,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실시간 상황 대응 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보호 등 8월 한 달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중순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폭염 폭우와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엔더미코 일상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개한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 캠페인에 약 637억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사랑의 열매가 지난 6월 15일 캠페인을 출범해 47일간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사랑의 열매 17개 시도지회에서 일제히 전개해 왔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안전, 회복, 돌봄 분야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